계셔요! 계셔! 할머니 혼자 계셔! 강이 범람했어요! 신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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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려갔어! 다 떨려갔어? 거봐! 지금 위험해! 뭐라도 신으셔야 돼! 내 손 잡아! 어? 선생님! 조심해! 수고나야 이속게! 가만히 해! 나한테 업혀! 지랄아 여기까지 차 여기! 엄청 높아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다 떨려 지금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짜증나게 잘 시키고요! 일단 먼저, 여기 배고 배출 시켰고 그다음에 베개를! 저 베개를! 저 베개를 열어봐! 100%! 감사합니다.